하나고 정경원 교사. 그가 당한 상상조월 교권 침해. 이동관 아들 의욕 꺼낸 교사가 중국으로 간 이유. 너무 힘들었어요. 극단적인 생각이 들 정도의 괴로움이. 운전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차가 오잖아요. 살짝 핸들을 돌리면 짧은 순간이겠지. 편해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괴로웠어요. 딴지일보 2017년 12월 13일 왕따가 된 교사 정경원 편. 어느 교사의 언론 인터뷰한 대목이다. 그 교사는 필자와 8월 19에서 20일 전화통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에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하면서 목소리가 잠긴다. 이 교사는 지금 대한민국을 떠나 잠시 중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교사는 누구일까? 이 교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사정이 있길래 지금은 중국에 가 있을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아들의 학교 폭력 은폐 의혹을 비롯해 하나고 비리를 최초 제기한 하나고 정경원 교사의 이야기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하나고에서 2016년 12월 해임된 후 법적 절차를 거쳐 교원소 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애초부터 이게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학교가 더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그의 복직은 확정되었다. 정경원 교사는 2016년 10월 31일 하나고로부터 해임이라는 처분을 받고, 당일 곧바로 학교에서 학생들과 작별 인사도 없이 쫓겨났다. 이후 하나고 교사로서의 삶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2017년 2월, 교원 지휘향성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그의 야인생활은 그 후에도 계속된다. 잠시 학교로 돌아갔지만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그는 결국 학교를 휴직하고 교원노조 전임, 국회정책보좌관, 그리고 경기도청 교육자문관을 거쳐 현재는 중국에 있다. 언제 다시 한학으로 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그를 해고하는데 앞장섰던 인사들이 지금도 학교 고위직에 있고,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동조했던 이들이 그대로 있어서 아직 결심이 서지 않는다고 한다. 학교로 돌아가자마자 재징계 절차에 들어갈 거라는 말도 들린다. 이래저래 그의 야인생활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정교사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박사학위까지 갖고 있고, 대학교에 입학사정관도 지냈으며, 국어교과서, 지필진까지 역임했다. 2010년 설립된 하나고의 개국공신 중 하나로까지 불렸고, 하나고의 교가를 작사하고 자랑스러운 하나고인으로 선정되어 우수 교직원 표창까지 받아 승승장구하던 그가 가시막길을 걷게 된 그날, 그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이동관이다. 당시 하나고에는 이명박 정부 실세 중 하나로 불렸던 이동관 아들이 다녔다. 그 아들에 의한 심각한 학교폭력이 있었는데, 사건이 축소, 은폐되었고, 그 과정에 아버지 이동관의 역할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정교사는 이동관 아들 학폭축소와 함께, 하나고가 남학생을 덧붙기 위하여 여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한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제기했다. 그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끔찍한 교권 침해 정교사에 따르면, 어제까지 호영호재하던 동료 교사들은 같이 앉아 밥 먹는 것까지 거부해, 혼자서 식당이 아닌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했다. 어느 교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학교 경영자들은 가진 방법으로 그를 괴롭혔다. 그 전까지 항상 5점 만점 가깝게 받던 교원평가의 동료평가 항목에서 갑자기 별점 테러가 쏟아졌다.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최하점수인 1점을 주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래도 이 정도는 참을만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였다. 2015년 9월, 정경원 너는 선생님도 아니고 개엑세엑스이다. 교직에서 떠나라. 라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비롯하여, 익명의 학부모들이 욕설과 비난을 쏟아냈다. 당신 자식이 이 학교를 다녔어도, 그렇게 어이없는 정의를 외쳤겠느냐? 검은 옷으로 차를 입고 침묵시위를 하자며,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게시판과 채팅창에 그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쏟아부었다. 이런 사이버 테러에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은 수백 명의 학부모들이 집회를 열고, 정경원 교사에게 학교를 떠날 것을 요구하는, 결의 문을 채택하여 학교에 전달했다. 이들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로 끌고 가서, 학교 이미지를 땅에 떨어뜨린 것이 합당한지 말하라고 요구하고, 원서를 쓰고 있는 사기 학생들에게, 한 번이라도 미안한 마음 가져본 적이 있는가? 라며 물었다. 비리를 제보한 교사에게, 학생들의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노골적으로 학교를 떠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어느 날 검은 옷으로 차를 입고 침묵 시위를 하자는, 게시판의 제안대로 정말로 10명에 가까운 학부모라는 사람들이, 검은 옷을 상복처럼 입고 학교로 찾아왔다. 교문을 지나 현관을 지나 교무실까지 집단으로 들어왔다. 교사들의 업무 공간이고, 학생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교무실에서, 정경원 선생님의 자리를 기글자로 둘러싸고, 검은 상복을 입고 시위를 한 것이다. 정경원 교사가 근무하는 2학년 교무실의 자리 주변 벽과 기둥 여기저기, 하나고, 교사 정경원 퇴진. 정경원은 물러가라. 정경원 교사의 수업을 거부한다 등의 검은색 피켓을 붙여놓았다. 교장, 교감을 비롯하여 어느 교사도, 어느 직원도, 학부모들의 이런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는지, 정경원 교사의 시간료까지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정경원 선생님이 교무실에 나타나면, 정경원은 학교를 즉시 떠나라 등이, 내용이 담긴 송댓말을 들고 나타나 시위를 한 후, 정경원 교사가 교무실을 떠나면 사라져서, 학교 어딘가에 있다가 정 교사가 교무실로 돌아오면 다시 나타나, 상복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정경원 교사는, 학교 최고 책임자들을 찾아갔다. 그런데 당시 교감이 했던 말을, 그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정 교사가,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학부모도 자식 걱정하여 시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도 학교 앞 정도여야지. 교사의 업무 공간이고, 학생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교무실에서, 이러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교관 침해다. 라고 하니, 교감은, 선생님, 힘드신가 봐요? 선생님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요. 라며 비아냥거렸다. 물론 교감을 비롯하여 교장, 부장 등 어느 누구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일부 학부모들은 익명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정경원 교사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들을 무더기로 작성하여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익명으로 작성한 허위 비방 글을 쓴 이들이 대부분 이 학교 학부모들이라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학부모들 역시 교원 평가의 학부모 평가 항목에서 집단으로 1점을 주는 별점 테러를 가했다. 일부 학부모들이 주도하여 학급 학부모 전원이 담임 교체를 원한다는 서명을 받았다면서 이를 근거로 학교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담임에서도 잘라버렸다. 가장 심각한 교권 침해는 이런 싸움에 학생들을 동원한 것이다. 학교에서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정경원 교사가 수업을 마치고 퇴근한 후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을 불려서 정경원 선생님 수업받은 애들 다 모여라 오늘 무슨 얘기했는지 서라라면서 A4 용지를 나누어주고 쓰게 한 것이다. 사실상 학교가 학생들을 프락시로 이용한 것이고 이를 통하여 교사를 사찰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그래도 정경원 교사는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었다. 그를 버티게 한 가장 큰 힘은 교육자적 양심이고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의 지지였으며 또 침묵하지만 지지하는 학생들이었다. 학교에서는 흔히 교원평가로 알려진 교원능력평가라는 것을 해마다 한다. 5점 만점인데 이 사건 이전에 정경원 교사는 언제나 5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처음 낮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앞서 밝힌 것처럼 동료교사 평가와 학부모 평가에서 별점 테러가 쏟아져 최하 점수인 1점대를 기록했다. 그나마 학생 평가에서는 평균 3점대가 나왔다. 자신들의 입시에 불이익이 있다면 가장 크게 걱정해야 할 학생들이 오히려 드러나지 않게 그를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교와 학부모의 집단적 별점 테러 상황에서 학생들은 겉으로 보기에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정경원 교사의 편에 서주었던 것이다. 정경원 교사는 지금도 그때 그 학생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다는 감정을 간직하고 있다. 이런 최악의 교권 침해 상황에서 학교는 교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아무것도 안 했다. 아니 교권을 지켜주기는 커녕 학부모들보다 앞장서서 교권 침해를 자행했다고 정경원 교사는 한숨을 쉰다. 그런데 이동관 내정자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최근 당시 이동관 아들의 1학년 담임 교사가 학교 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하여 증언했다. 상담 교사 역시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더 나아가 이동관 내정자의 배우자가 아들의 지각기록 삭제 등 생활기록부 수정을 담임에게 요구했다는 새로운 사실도 폭로했다. 물론 이동관 내정자는 부인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학년 담임 교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폭탄 선언까지 하고 나섰다. 이 내정자는 자녀의 학폭 의혹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정경원 교사에 대한 심각한 교권 침해가 이동관 내정자 1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가 사주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광복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권 이슈를 거론했다. 놀라운 일이다. 그 정도로 교권 침해는 지금 뜨거운 이슈다. 유례 없는 폭염에도 한 달이 넘게 수만 명의 교사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9월에는 사상 초유의 전국적 교사 파업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할 정도로 교권 침해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고 있다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 이것이 그 어떤 메시지보다 윤 대통령이 교권을 바로 세우는 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이런 결단이 없다면 윤 대통령의 교권 어쩌고 하는 행동은 그냥 말뿐인 이벤트일 뿐이다. 아니 정치인의 거짓말일 뿐이다. 이동관 후보자가 할 일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 외에 없어 보인다. 이동관 내정자의 아들 1학년 담임교사의 말을 곱씹어 보기를 바란다. 이 후보자에게는 방통위원장 자질인 중립적인 가치체계 공평한 시선 반성적 사고를 찾아볼 수 없다.